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곧 수능일이네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인 만큼 정말 아마 많이 긴장되고 떨릴 거예요 저도 큰 촬영이나 오디션 같은 걸 앞두면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정리를 합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요 그런 마음 정리가 좀 되거든요 이 날을 위해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온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분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떨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길 바랄게요 시험장에서 나올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게요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인배우 김누리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많이 긴장되고 떨리시죠?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만큼 노력하셨던 만큼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전 또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인배우 정선영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갖고 계시던 페이스 잊지 마시고 체력도 보충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떨지 마세요 파이팅!